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특란덕 모의고사 시즌2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특란덕 모의고사가 시즌1, 2, 3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시즌2입니다. 네, 음, 시작해볼게요. 자, 2023학년도 강민웅 특란덕 모의고사는 시즌1, 2, 3 중에 지금 현재 시즌1이 완강이 되어 있고요. 시즌2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즌2는 10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시즌3 격인 파이널이 또 10회 진행이 됩니다. 파이널은 이제 9평이 종료된 이후에 오픈이 될 것이에요. 시즌1에서 OT를 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란덕 모의고사는 일단 기본 슬로건은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이걸 슬로건으로 해서 문제들이 제작이 됩니다. 전회차 연구소에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고난도 그리고 합리적인 준킬러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난이도가 높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을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의 긴장감과 압박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감이라고 하잖아. 그 현장감을 이런 실전모의고사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학원에 가서 실전모의고사, 현장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게 수능의 압박감이 나오나요? 수능의 긴장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서 연습하는 방식. 그러니까 수능의 현장감을 난이도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수능이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했어요. 그게 어려워요. 문제를 제작할 때 많은 연구원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어쩌면 좀 수능이 안 나올 것인데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아 난이도는 높은데 안 나오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보다는 많은 역량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제가 그 방향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는 안 낼 거야. 이번에는 이제 이걸 낼 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자. 이게 나올 것 같아. 이건 신유형이잖아. 그치? 여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된 것도 우리가 문제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획 단계에서 회의를 거쳐서 문제들을 제작을 하고 그 와중에 그 의도가 전달이 잘 안 돼서 또 필요 없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봤을 때 난이도가 높지만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특란도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괜히 시간 낭비하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괜히 어려운데 이건 뭐 더러운 계산 때문에 풀 수가 없어. 이거는 나오지도 않는 건데 내가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죠? 출제되는 것들로만 난이도 높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1컷은 42점에서 44점 정도로 잡았어요. 수능이 아주 어려울 때 43, 그렇죠? 일반적으로 47, 이 43에서 47점 정도라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42에서 44 정도를 1컷으로 잡고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수능 직전에 풀어도 의미 있는 모의고사를 표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일찍 푸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수능이 뭐 100몇일 남았는데 실전모의고사를 풀어. 그러면 너희들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실모를 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등급이 한 등급 정도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42점 정도가 1컷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정확한 등급컷을 얘기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정확한 건 얘기해주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1컷이 42점 정도야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수능에 갔을 때 1등급이 나올 학생들도 38점, 40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면서 수능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1등급 정도, 한 등급 정도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평가원의 출제 지침을 지켰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와의 차별점,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당연히 올해 6평 반영이 되어 있겠죠. 지금 6평과 9평 사이에 나온 거기 때문에 6평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평에서 연력학 같은 것들이 표그래프 효율 문제로 제가 특란도 특강이나 실전 300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던 것들이 나왔는데 그 표그래프 효율 문제에 연력학이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별로 없어. 그런 것들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20번 같은 게 6평에서는 물론 전기력이 좀 쉽게 출제됐지만 최근에 뉴턴 6평 고난도는 통합 에너지 형태로 마찰면, 경사면에 마찰면이 있고 등속으로 운동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등속으로 상승하는 것도 출제는 안 됐지만 이제 같은 스타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해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상도 요즘에는 준킬러 이상으로만 나오죠? 당연히 모든 회차의 특수상태성 이론은 준킬러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기출된 문제 중에 특상이 쉬운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엔 그런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시험지 포맷과 OMR 포맷은 당연히 평가원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OMR 연습할 때도 이게 수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OMR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의 크기, 여백, 글자체 이런 것들까지 최대한 수능과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알겠죠? 허접한 그림, 허접하게 편집되어 있고 이런 것들 없어요. 알겠죠? 수능과 동일한 시험지처럼 보일 겁니다. 전 시즌이 유사 난이도예요. 시즌 1, 2, 3 파이널까지 그냥 유사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쉽고 여기는 조금 중급, 여기는 최상급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전체 시즌이 42에서 44점 정도를 1컷으로 잡고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 쉬운 난이도 문제들은 당연히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너희 무르익었을 때 응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강의 교재는 봉투모의고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 해설지, 그리고 OMR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학습 대상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겠죠, 당연히. 물론 2024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검정고시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튼 일단 이 방향성은 2023 수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당연히 1등급을 향해서 가는 친구들, 지금은 1등급이 아니더라도 또는 1등급을 유지하고 싶은, 또는 1등급이지만 만점을 향해서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전범이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푸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잖아. 그치?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개념 공부하셔야 되겠고 자신의 약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완할, 또 하나의 병행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고 모의고사를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난 모의고사로만 그냥 퉁칠래 라고 하면 물론 너희들이 진짜 시간이 없고 나는 지금 수능이 60일도 안 남았어. 안 남았는데 안 했어. 그랬을 경우에는 모의고사로만 퉁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제대로 된 개념과 그리고 기출학습이 완료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2023 수능 대비 하드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는 요구자들 당연히 상위 학생들이겠죠. 상위권 학생들 너희들한테 상위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리적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학습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미천한 상태에서 이 모의고사들을 활용을 해서 단기간에 수능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이걸 N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한 문제 한 문제 전범위가 들어가 있는 전범위를 고르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실제로 교재들보다는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에서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20개 주제가 정확하게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제로 활용을 할 때 균형 잡힌 전범위 문항 학습을 요할 경우에 이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N제 학습을 하는 것도 추천드릴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모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건 알겠죠? 이건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시간을 나는 정해놓지 않고 테스트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고 해석 보면서 공부하고 강의 보면서 공부하고 또 하나 풀고 강의 보면서 공부하고 또 하나 풀고 강의 보면서 공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이제 단기간의 실력 향상 또는 실전력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로 활용할 수 있고 N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적합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과 역량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모의고사의 강의 구성 총 강의 수는 회당 2강으로 10회 차이기 때문에 20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하면 21강이 되겠죠. 전문항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작년에 제가 16번부터 15번부터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앞부분 해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문항 풀이를 올해부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인덱스는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인덱스에 올해부터 문제 유형들이 표시됩니다. 이거는 운동량, 충격량 문제, 통합에너지 유형, 연력학, 표 그래프 효율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들까지 표시가 되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스마트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문제 위쪽에 스마트 코드가 있어서 메가스터디 너희들이 수강생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죠. 그렇죠. 메인 페이지에 거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스마트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강의를 클릭하시면 바로 옆에 인덱스가 뜨기 때문에 인덱스 클릭하셔서 문제들을 너희들이 발췌 수강할 때도 활용하기 편하게 최대한 활용하기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평전까지 8회차까지가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10회분인데 이번에 9평이 좀 빠르잖아요. 8월달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뭐 모르겠어요. 저도 평가원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9평이 대부분 9월 첫째 주에 진행이 되는데 8월 말, 8월 31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회까지 업로드가 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8회차까지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만 된다고 했다가 너희들이 또 제가 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너희들이 또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8회차까지는 업로드가 완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평 끝나고 이제 9회차랑 10회차가 업로드가 될 것이에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이 모의고사가 진행될 때 제가 강의를 하나만 이 모의고사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 300도 같이 병행이 되고 다른 강좌들도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학습 스케줄을 이거에 맞게 조정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알겠죠? 매주 금요일마다. 알겠죠? 지금 하반기부터는 모든 강좌, 제 모든 강좌는 금요일날 업로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균 2주당 3회분 정도가 될 거예요. 알겠죠? 아마 첫 주, 지금 여기 OT를 볼 때는 아마 1강 정도, 1회차가 업로드가 돼 있을 것 같고 조금 지나면 이제 2회차가 업로드가 될 텐데 개강을 한 다음에 한 2주차까지는 주당 1회씩 올라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한 주는 2회분, 한 주는 1회분 이런 식으로 평균 2주당 3회분 정도가 올라가서 9평 전에 8회까지 9평 이후에 9평 이후에 다 다음 주까지는 모든 게 완강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시즌 2, 3가 파이널이죠. 파이널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알겠죠? 그 사이에 블랭크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그래서 매주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한 해 정도씩 이렇게 푼다고 하면 그거에는 지금부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매주 이제 특란도 모의고사를 뭐 2회씩 뭐 풀겠다 뭐 이렇게 되면 약간 딜레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테나무의고사 학습법 당연히 3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전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30분 동안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심호흡하고 보는 30분 동안에는 수능 4교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수능 4교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전 연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 난이도 높기 때문에 수능의 현장감과 유사한 느낌이 들 거예요. 타이머택이 들어온다는 거죠. 알겠죠? 타이머택이 들어온단 말이야. 물론 쉬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준킬러 문제들이 약간 뭐 한두 문제 더 많고 이런 느낌 킬러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 준킬러까지 풀어나갈 때 약간이 시간적인 압박이 생길 수 있게 문제들을 구성한 겁니다. 알겠죠? 많이 생각을 해서 구성했어. 그럼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긴장감을 안고 막 이렇게 푸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알겠죠? 분명히 이제 10분 후에 내가 방에서 이렇게 무휴사를 보고 있는데 10분 후에 어머니께서 밥을 먹으라고 할 것 같아. 방해를 할 것 같아. 그때 시험을 시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 나 30분 동안 방해하지 마라. 무휴사를 채우겠다. 또는 너희들이 무슨 자습관이라던가 또는 독서실에서 할 때도 친구들이 곧 들이닥칠 것 같아. 그러면 애들한테 공지를 하던가 아니면 조금 나중에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너희들이 뭐 타임워치 켜놓고 했다가 10분 딱 치러서 끄고 잠깐만 밥 먹고 와서 다시 이제 10분부터 다시 딱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전성이 완전히 겨려됩니다. 현장감도 없죠. 30분을 오롯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꼭 주변을 정리하시고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을 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시험을 본 다음에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아 이런 것들은 해설 보니까 뭐 아주 간단한 거네.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나한테는 내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아 이건 좀 애매하고 이건 강의를 꼭 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데 최대한 많이 보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많이 보는 방식으로 수능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너희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개념의 유통기한이 그리고 개념의 기억량이 줄어들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계속 치다 보면 너희들이 그게 좀 줄어든 상태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도 강의도 안 듣고 그냥 뭐 맞았다 그럼 넘어가고 이래 버리면 당연히 그게 계속 줄어요. 근데 강의를 보면 이제 언급을 해주잖아. 그치? 이건 어떤 거야? 라고 하면서 간단한 개념 설명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너희들의 학습의 기억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너희들이 자꾸 너무나 쉽게 풀었던 것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러는 거죠.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강의 보는 거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 풀이에 대한 강의를 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다 보라. 다 보는 게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약간은 많이 보는 방식으로 내가 이 강의를 수강하겠다. 이게 좀 애매해. 이거 볼까 말까 한다면 보는 방식으로. 알겠지? 그래야지 눈과 귀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수업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이법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것들이 있어. 정리할 것들이 있는데 핵심 원리 같은 것들이라던가 알고리즘, 풀이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핵심 원리 이런 것들은 해설지에 나와 있겠죠. 이게 무엇을 이용했다. 이런 것들. 근데 필요하다면 그 원리를 적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 원리를 적고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쭉 적어보라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히 너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맞은 문제 시행착오를 겪고 틀린 문제 틀린 문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틀리지 않았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3분 내에 다 풀어야 돼. 한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도 3분 내에 해법을 아는 친구라면 3분 내에 해결이 되게 돼 있어. 근데 막 풀 때 보니까 5분 걸린 문제야.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다시 보면서 풀이법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 1등급 엔트리에서 이제 완전한 절대적인 1등급으로 갈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이런 풀이법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식형보다는 사고력을 요하는 추론형 문제들 위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추론형 문제들이 있잖아. 생각을 해야 되는 추론형 문항들은 막판까지 수능 전날까지 하셔도 돼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낭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최상위 학생들이 만점을 맞으러 갈 때 최종 단계에서 이 풀이법들을 계속 정리하는 거죠. 추론형 문제들은. 그래서 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문제 푸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을 하는 거죠. 손으로 썰 수 있는 거는 머리로는 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손으로도 쓰지 못하잖아? 머리로도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프리법들을 정리해 주시고 당연히 다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약점 문항들을 선별을 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2회독할 수 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시즌을 10회잖아요. 10회를 5회 정도 나눠서 5회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반복하자. 2회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자. 그리고 나머지 5회를 또 공부하자. 반복을 하셔야 돼. 우리가 수능에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회독수를 좀 늘리면서 반복하는 방법이죠.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 다 했다. 찢어버리고 다 버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 한 번 봤던 것들을 일정한 주기를 두고 다시 한 번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 문제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지. 특히 예상 문제들. 기출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기출과 유사 문제 나오면 잘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상 문제들은 그게 안 되어 있다고요. 예상 문제들은 기출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마저 너희들이 알고리즘을 각인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회독수를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너희들이 온라인 강의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질문할 수가 없고 막히면 돌파구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Q&A를 상당히 중시여깁니다. 학생조교가 답변 달지 않아요. 학생조교에 답변 달지 않고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답변을 답니다. 저는 문제들을 제작을 하는 역량은 많은 질문을 받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작자들이 꼭 질문 게시판에 답변을 달도록 제가 통제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Q&A 게시판에 만족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모두 전공자들이고요.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다닐까. 연구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부탁을 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답 게시판을 꼭 여러분들이 답변을 꼭 달아줘라. 달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연구원들은 출근하면 오전 중에 전부 다 질문 게시판에 답변을 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이런 거죠. 3, 4등급 학생들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개념도 해야 되는데 기출도 해야 되는데 강민웅 특란도 특강도 해야 되고 실전 300도 해야 되는데 난 다 못하겠다. 난 개념 끝났다. 이제.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N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모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럴 경우에 시즌 1부터 한 해 한 해를 문제집 풀듯이 풀어나가는 거야. 쉬운 문제도 있고 고난도 문제도 있겠지? 시간을 정해놓는 게 의미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시간 정해놔 봤자 난 실전 연습이 안 돼. 중간에 막혀서 아예 못 풀겠어. 멘탈이 나가 보여. 그럴 경우에는 학습량이 너무 적은 거잖아. 그치? 그럴 때 N제로 시즌 1부터 문제 풀고 강의 보고 문제 풀고 강의 보고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공부하셔도 돼.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제 실모를 응시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자, 시즌 1에 OT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시간 안배의 기술. 자, 30분 동안 20문제를 풀 때 15분과 15분을 구조화해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반 15분과 후반 15분. 그래서 초반 15분 동안에는 내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푼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막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넘어가는 거죠. 막혔을 때 문제를 다시 읽지 말라고. 초반 15분에는. 다시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빨리 넘어가는 훈련을 해달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계속 아쉬움이 남아. 왠지 한 번 읽었기 때문에 아까운 거야. 이게 한 번 읽은 게. 지금 바로 다시 읽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 15분은 마음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안 읽힌 건 다시 읽어도 안 읽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 거는 이제 뒷부분까지 푸는 것들을 좀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리고 다시 와서 읽잖아요. 그러면 읽힙니다. 명심해. 명심해. 너희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나중에 풀지. 근데 그걸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독한 마음을 갖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엄격하게 안 지키고 그냥 어떤 때는 하나 잡고 있고 막 3번, 4번까지 읽어요? 15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초반 15분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어내시고 그럼 패스하는 것들이 막 생기겠죠. 그렇죠? 1등급 수준 학생들은 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15분까지 풀게 되면 패스하는 문제들이 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2등급은 한 7문제, 3등급은 한 8문제, 4등급은 절반 정도. 이 정도로 차등이 됩니다. 해봐. 진짜 그래. 막히는 게 많기 때문에 3, 4등급 학생들은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푸는 시간도 약간 길고요. 남는 수가 15분이 됐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 15분을 기점으로 후반부 계획을 세우란 말이야. 남은 15분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15분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15분이 됐을 때 시계를 딱 보는 정도. 15분 남짓 됐을 때.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시계 보고 한 문제 풀고 시계 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한 15분 정도 했을 때 내가 시계를 보게 되는 정도? 알겠지? 이 정도를 좀 너희들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후반 15분 동안에 앞으로 풀 문제는 등급에 상관없이 등급에 무관해 5문제에서 6문제만 계획하겠다. 문제가 적게 남은 1등급도 5개만 풀겠다. 그럼 그냥 다 풀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8개 남은 3등급이 있어. 그럼 5개만 계획했다. 그럼 3개를 버릴 수 있다. 알겠지? 내가 평소에 어려워했던 3개 주제를 빼고 나머지들을 풀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거야. 그럼 등급에 무관한 거지. 등급에 무관하게 후반 15분에는 5문제 5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1개 더 풀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3등급인데 자꾸 1등급처럼 풀려고 해. 어떻게? 초반에 아무리 빨리 풀려고 해도 15분 지나면 8문제가 남아있는데 3등급인 학생이야. 남은 15분 동안 8개를 모두 풀어서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걸 만일 더 풀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욕심이 참사를 발생시키는 거죠. 너희들 알지? 잘 보고 싶다. 그래서 문제 막 빨리 읽고 그치? 막 빨리 읽다가 다 실수 나오지. 그치? 그러면 안 돼. 항상 페이스는 평소와 똑같아야 돼. 수능이라고 해서 갑자기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돼. 평소 푸는 페이스로 풀고 마음이 급하고 너희들이 잘 보고 싶은 건 알겠어. 그러나 시험보다가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실력은 그 전에 시험보기 전에 올렸어야 돼. 못 올렸다면 지금 나의 실력을 뽑아내는 걸 목표로 시험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평소보다 빠르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평소보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 무관하게 후반 15분 동안에는 5에서 6개 8개 남은 3등급 같은 경우는 3개를 버리고 5개만 풀겠다고 하면 킬러를 빼고 5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5개 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왜? 약간 어려운 것들을 빼고 5개를 풀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 멘탈이 안 나간다고요. 시험보다 멘탈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 내 실력만 일단 뽑고 온다. 이게 기본이야. 운이 좋으면 한 등급 높게 나올 수 있다. 그 운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운도 따라준다는 건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치? 아예 포기해버리면 운이 따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공부해주면 운이 따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수능은 운빨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노력 플러스 운 그쵸? 그 두 가지가 시너지를 냈을 때 너희들이 수능 대박이 나는 거죠. 두 번 읽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두 번 읽어서 즉, 후반 15분에 이 두 번 읽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 이제 앞에서 못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2회독을 했어. 두 번째로 읽었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걔는 버리는 거야. 나중에 뭐 시간이 남는다면 풀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마인드를 잡고 가셔야 30분 동안 20문제들을 너희들이 멘탈 나가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알겠죠?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독해의 기술 모든 문제들은 끊어 읽습니다. 접속사라든가 마침표가 나오면 끊어 읽고 왜 끊어 읽는 거야? 조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특히 공부가 잘 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많이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요. 난독증에 빠집니다. 왜? 그림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림이 내가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림만 갖고 풀려고 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사 문제도 내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 문제에서 변형이 돼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변형된 조건들을 읽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는 익숙한 문제 다 끊어 읽는다. 끊어 읽는다. 문, 그림만 보고 풀지 않는다. 문제를 읽고 나중에는 그림만 보고 풀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문제 안 읽고 그림만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자, 그 발문의 조건들이 그림에 있는지 확인을 해. 모든 문제는 그림이 있어 볼리는. 알겠죠? 표라도 있어. 표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문에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해. 계속 확인해. 그러다가 그림에 없는 조건이 문제에 있다. 걔를 표시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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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할 수 없는 것만 밑줄을 그어.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그림과 밑줄만 갖고 풀어야 돼요. 이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림과 밑줄. 아, 문을 읽다 보니까 합답형이야. 합답형이 75%란 말이야. 기역,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75%에서 기역 읽고 니은 읽고 뭔가 하나 막히잖아? 디귿? 막혔다. 그럼 문제들이 다시 읽게 되거든, 너희들이. 다시 읽으려고 할 때 밑줄과 그림만 보고 풀 수 있게 평소에 훈련을 해놔야 돼.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에이, 내가 밑줄을 안궈놨을 수도 있다. 그림의 표시를 안 해놨을 수도 있어. 그런 문제를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항상 끊어 읽고 그림의 조건들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조건들 표시하고 표시할 수 없는 것들은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밑줄 다시 읽어야 될 때 특히 밑줄과 그림만 가지고 밑줄과 그림만 다시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지 말라고. 고난도일수록 문제 길이가 길잖아요. 다시 읽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알겠지?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컨텐츠의 기획 단계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책을 만들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보고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에서 맞추고 1회에 여러분 테스트 진행하시고요. 해설 강의 1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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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